제 37편 다위세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또 악한 사람들과 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낼 때 그리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기는 우리를 망가뜨릴 뿐이지 불평과 시기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며 시기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얘기는 여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사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 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여와를 정말로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와를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항상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그분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4절에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10편, 37편, 4절이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구절인지를 참 자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기뻐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정말 기뻐할게요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서가 거꾸로 해요 먼저 여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와를 기뻐함이 내게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와를 먼저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기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그때 가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미 풀려난 시간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맡기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제 아내가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 걸 맡겨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막 오른쪽에 운전대 손잡이도 잡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앞에 있는 핸드브레이크에도 손을 쥐고 있고 혹시 사고 날지 몰라 이런 거잖아요 이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맡겨야 되는데 여왁께 맡긴다고 해놓고도 마치 운전을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수화물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항상 맡겨놓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수화물을 맡겨놓고 중간에 이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선 수속을 밟아놓고 수화물을 맡겨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뭘 먹기도 하고 면세점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타고서 내려서 그냥 찾아가잖아요 아무도 중간에 이게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수화물은 꼭 맡깁니다 그 큰 짐은 꼭 맡겨요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행기에 태워주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가게 돼요 정말 예상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짐을 갖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화물을 20kg짜리를 30kg짜리를 비행기에 갖고 타면 태워줍니까? 못하죠? 이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왁께 잘 맡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겼기에 여러분 이렇게 잘 맡기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맡기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겨주세요 서로 맡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죽을 것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진짜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열심히 하는 거는 저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정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저거는 자기 혼자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누군가 돕는 그런 힘이 있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심지어 그게 여러분 진짜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기 때문에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노심초사하다가 실제 현재 지금 집중해야 될 걸 하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의 힘이 빼앗겨서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과로부터 자유해져서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지금 하는 일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쏟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와께 맡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기를 여와께 맡길 때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는 게 맡길 때 결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버지의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바라던 게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와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거꾸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험한 시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내 길을 여왁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염려를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